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다양한 불편함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비좁은 작업 공간에서 노트북의 성능이 부족하여 동시에 여러 작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불편함이 가점되곤 합니다. 또는 수업 중 인강을 듣기 위해 노트북을 사용하는데 느린 반응급도와 낮음하면 품질 때문에 집중하기 어려운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또한, 저장 용량이 부득하여 필요한 파일을 삭제하거나 외부 도장장치를 찾는 일이 빈번할 때 시간은 물론 스트레스까지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단순히 개인의 시간과 노력을 남겨야 할 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저하시켜 결국 근본적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업 시간이 늘어날 수 없어 많은 카페에서 커피를 사거나 점심시간을 단축하면서 다이어트에 실패하게 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템이 절시합니다. 바로 삼성호트북 NT-550X1K78A 또는 유사 모델 NT-750XJRH71A입니다. 이 호트북은 출신기술을 갖춘 성능과 효율적인 디자인으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외관립 디자인 이 호트북의 외관은 매우 멋지며 실버 컬러로 고국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얇고 가벼운 디자인은 휴려성을 강조하여 책상 위에서도 좋고 이동 중에도 털려합니다. 이로 인해 언제 어제나 작업이 가능해져 시간 활용도를 급격화할 수 있습니다. 성능 대한된 엔처호 코얼, A7 프로세서는 방대한 데이터 처리와 복잡한 작업도 빠르게 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학업과 관련된 인강 시청, 과제 작성 그리고 다양한 사무 업무를 동시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여러 작업을 병행하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및 저장공간 이 호트북은 16GB의 RAM과 512GB의 SSD를 제공합니다. 이는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실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으며 저장공간 또한 넉넉하여 중요한 파일과 데이터를 손쉽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파일 정리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운영체제 최신 윈도우 11허움 운영체제가 사전 설치되어 있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템플릿과 사용자치와 적인 기능 덕분에 업무에 소모되는 시간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광시야각을 가진 디스플레이는 다양한 각도에서도 높은 해상도를 유지하여 영상 시청이나 프레인테이션 시에도 시각적인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러한 디스플레이 덕분에 팀원이나 친구들과 함께 보는 것도 편리해집니다. 키보드 키워드의 반응 속도가 매우 빠르며 타이핑이 편리합니다. 이는 사무작업이나 문서사청을 할 때 큰 도움이 되며 오타를 줄이고 작업 속도를 높여줍니다. 추가 기능 한컹비스가 무료 제공되므로 문서작업이나 프레인테이션 제작 시 이용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어 바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은 예시한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기타 구성은 무료 제공되며 할인 판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할인율은 20%로 할인 가격은 119만큰원입니다. 기예품의 평점은 5점 만점에 5점이며 이미 1457개의 리뷰가 개청되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가성비와 성능 면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워트북은 가성비, 성능, 디자인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만족도를 제공하므로 대학생이나 사무업무에 동사하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제품을 통해 불필요한 불편함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일상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함께할 수 있는 훌륭한 파트너가 되어줄 것입니다.